안녕하세요. 험빈티비의 험빈입니다. 오늘은 나태주님 4월 스케줄 간단하게 두 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시간 만들었습니다. 4월 7일입니다. 엠넷 TMI 뉴스에서 오후 8시에 방송하니까요. 이거 본방사습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. 나태주님 나오시니까요. 4월 9일입니다. 목포 MBC 2021년 영임왕인문화축제회 오후 2시에 나오시니까요. 꼭 본방사습 하시면 되겠는데요. 이거 유튜브 채널 영임왕인TV에서 스트리밍이 되니까 이거 꼭 보시면 되겠네요. 여기까지 험빈티비가 나태주님 간단한 4월 스케줄 알아봤는데요. 더 좋은 소식으로 다음 달에도 또 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. 더 좋은 소식으로 나태주님 소식 전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험빈티비였고요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